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수요일이라 저는 먼저 퇴근할게요. 내일 봬요 옷 입는 게 만만치 않다 나 내일 출근할 때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뭐 비즈니스 캐주얼로 아이가? LF는 정장부터 수리닝까지 다 가능하잖아 나도 LF 입사하면 안 되냐? 정장, 캐주얼, 트레이닝복까지 비즈니스 캐주얼이 가능한 회사 LF 과장님 근데 저희 진짜 춘이 입어도 돼요? 그럼 라푸마, 지스처치 스포츠, 어라운드 커너 다 있잖아 맞네 헉, 비행기표가 왜 이렇게 비싸냐? 휴가를 미리 알았으면 일찍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건데 에휴, 저거 타고 가야 되냐? 와, 그럼 뭐 미리 알려주는 전사 휴무제도 이런 거 없어? LF는 미리 전사 휴무를 알려주냐? 우리는 연중 휴가도 있지 연육 낀 전사 휴무는 물론 연중 휴가까지 1년 전에 미리 여행 계획이 가능한 회사 LF 민대리 이번 전사 휴무 때는 어디 갔다 왔어? 아, 저는 1년 전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가지고요 콜롬비아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봤습니다 야, LF 다니면 옷 직원 할인도 되냐? 70%부터 깎아주지 설마 땜새도 하는 거 아니겠지? 오, 화장품, 친구 이런 거 안다, 아이가? 와, 야, LF 채용은 언제부터 해?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LF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